중국에서 더 뜨거운 한류스타 6위입니다. 2016년 드라마 도깨비로 아시아 여성들의 심장을 저격했던 이동욱. 하지만 이미 10년 앞선 2006년부터 중국 팬들은 이동욱 씨의 귀여운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동욱을 한류스타로 등극시킨 드라마는 바로 마이걸. 이동욱의 층데레 연기에 푹 빠진 중국 팬들은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평균 5천 개 이상의 댓글로 지지하는가 하면 후속 드라마 호텔킹은 한국 드라마 1위는 물론 중국 전체 드라마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중단될 정도로 인산 이내의 팬들을 몰고 다니는 대세 배우 이동욱 씨가 중국에서 더 뜨거운 한류스타 6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뜨거운 한류스타 6위는 이동욱 씨네요. 이동욱 씨도. 그런데 이동욱 씨는 한국에서도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도깨비 최고였잖아요. 이분 이제 저승사자로. 네, 진짜 재미있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동욱 씨가 중국에서 사랑받기 시작한 게 2005년에 드라마 마이걸이라는 작품 덕분이라고 합니다. 마이걸이 어떤 드라마였죠? 이게 이다혜 씨 나오고.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리고 2005년 당시에는 중국 팬들 이다혜 씨하고 이동욱 씨 정말 두 분 연애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연애하길 바랐어요. 정말 심지어 가짜 스캔들들 만들어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스캔들을 만들어서? 네. 두 분 진짜 연애하고 있다. 갑자기 스캔들 뉴스 나왔어요. 케미가 어마어마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면 가짜 스캔들까지 만들 정도로 드라마에 대한 팬들의 몰입도가 그만큼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둘은 정말 연인으로 그냥 본 거야. 그런가 봐요. 팬들은. 그래도 이제 선남선녀니까 두 사람의 가짜 스캔들이 생겨도 기분은 안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코너에서 이국주 씨나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가짜 스캔들 한번 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국주 씨가 중국에서 좀 인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흑둑지 흑둑지. 그러면 이국주 씨와 함께라면. 이국주 씨 등이 업고 가는 거예요. 중국집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제가 업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업혀서 줌블리 가겠습니다. 줌블리로 다 된 거? 아 감소 생겼어. 아 국주한테 전화해야지. 끝나자마자 전화해야지. 네. 줌블리. 야망 있어요. 네. 네 이상준 씨. 네.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